말리포에서 달랑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만조 시간이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지금이 대략 8시니까 거의 지금 간조가 돼가고 있네요. 아마 9시 정도가 간조일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달랑계 서식제에 달랑계들이 많이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달랑계들이 약간 움직인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지금 모래 위에 달랑계들이 모래를 빼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랑계들이 아마 활동을 시작해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아마 활동을 할 겁니다. 달랑계들의 움직임은 연랑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랑계들이 활동을 기대하려면 물이 빠진 후에 들어오는 물 타이밍에 활동을 관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time 아주 감사합니다.